충남 서산시는 최근 토마토의 위조 바이러스, 청고병 등이 나타남에 따라 원해장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활용한 바이러스 신속 진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해장물 바이러스 병은 확산이 빠르고 뚜렷한 방제약제가 없어 발생주 신속 제거를 위한 바이러스 조기 진단 및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해시는 관내 원해장물에 대한 예찰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고추, 오이, 토마토 등 다양한 원해장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구비해 희망 원해 농가의 무료 진단 키트 진단에 나섭니다.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바이러스 의심 작물을 현장에서 2분 내로 신속 편리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 현장 등 영농 현장 지도 시에도 현장에서 진단 키트로 분석하고 결과를 즉시 알려 대응을 도울 계획입니다.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은 진단 키트 활용 시 유관 진단보다 정확한 결과를 조기에 알 수 있어 병해충 피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